자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 국동입니다. 국동에 지금 어항단지라는 곳인데 이렇게 공원같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유원지를 주로 공원을 해놨어요. 다리 다리 사이에 사람들 건너갈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놨고요. 중간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. 자 오늘 이곳에 통발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두 개를 던져볼게요. 어디로 이쪽에? 좋네요 여기. 여기 장소 어떻게 생각해요? 어떨 것 같아요 여기? 얼마나 좋아요? 진짜 좋구만. 자 가보겠습니다. 이곳이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. 저기 돌산대교가 보이고요. 저기 앞에가 보이는 섬이 경도. 요즘에 경도가 완전히 핫하죠. 경도를 왔다갔다 하는 배가 지금 다를 수 있어요. 자 오늘의 포인트 여기. 오케이. 자 오늘은 도우미 한분을 모셨어요. 자 어머니. 자 보시면 오늘 꽁칩니다 꽁치. 하나 둘 셋 넷 다섯. 다섯 마리인데 원산지는 대완산. 한 개당 500원에서 2500원 밖에 하네요. 꽁치를 한번 먹어볼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venus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것 같아요. 또 일하곤 이제. 오늘의 가장 좋아지는 가슬로. 여기가 나아. 매우 무덤 쪼니깐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총 다섯. 진짜 생애 Ethics 이 kindly는 다른 사람을켜 줍니다 숙소한 일을 끊어가는 모습에 한 마리나 separator 문지학교 줄을 넉넉하게 묶었어요 따뜻한 스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기대됩니다 걸렸네 또 걸렸어? 어 다행이네 정말 잘 걸려 잘 걸렸어 올려주세요 아 들어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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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길 3마리! 아 이거 길 3마리! 아 미끼리 있네 하나 이제 4마리네 어 길 3마리 4마리 아 빼볼까요 한 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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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재밌네 야! 여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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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으로 하시죠? 한 번 이렇게 왜하냐? 모르겠다단! 야! 다행이다! 4번! 5번! 4번! 2번! 4번! 좋아! 엄청 작은거야! 원래 우린 2번이 못하는거야! 얼마 걸많은데요? ㅋㅋㅋㅋ 6시 4번! 그 뒤도 안돼! 뭐 하세요? 첫 왕입니다. 이거 잡은 거 같은데? 왕이라기 와 네 녀석 네 녀석이네요 네 녀석 네 녀석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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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